자,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위가 가동되면 각 정부 부처에서도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와서 부처 상황도 설명하고 다음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유독 공수처만 인수위의 파견 요청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대통령직 인수위는 현재까지 검찰에서 7명, 경찰에서 3명 인력 파견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검경과 함께 주요 수사기관인 공수처 파견 인원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인수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파견의 목적이 전문성 있는 관료와 정책을 논의하고 자료를 전달받기 위한 건데 출범 후 윤 당선인과 야권에만 칼을 겨누던 기관에서 무슨 전문성이나 자료가 필요하겠냐고 전했습니다. 공수처는 공수처장 관용차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에스코트한 이른바 황제조사 의혹과 정치인과 기자들을 향한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수집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지난해 말 윤 당선인 부부도 통신조회 대상이 된 사실이 알려져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로도 이어졌습니다.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. 172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는 한 공수처 폐지는 불가능하지만 새 정부에서 공수처의 위상이 크게 약화될 거란 전망입니다.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이용호 간사는 검찰개혁 취지와 별개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공수처는 없애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TV조선 한송원입니다.